포항시는 2일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웨이 철길숲 음악분수 앞에서 2020년도 경자년 새해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시무식은 이강덕 시장의 신년사에 이어 공무원 헌장 낭독,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구호재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경자년의 사자성어를 마음을 합쳐 힘써 나아가자라는 의미의 합심 진력으로 정하고 주요 사업의 완성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습니다.